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와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때렸어. 옥사장 반가워 윙 수영하고 왔다리 아 수영.. 제가 또 인계동 물방개거든요? 못하는 게 없네? 못하는 걸 못해요. 아니 스포츠 쪽은 다 좋아해. 살찌기 전에는 정말 많이 좋아했고 방송하면서 스포츠랑 살짝 멀어지긴 했지 이제. 보니까 연애를 못하더라고? 연애는요 여러분들 조차서 하면 안 좋아요. 뭐랄까 그런 어떤 운명이 점지해주는. 여진이네 집 가서 애들은 다 술 마시고 나랑 제수 씨는 안 먹었는데 앉아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애들이 굉장히 진지해지는 타이밍이 있잖아. 난 약간 장난 반 진단 반이었거든? 나는 어쩌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정상적인 연애를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존나 진지해져가지고 소개시켜주려고 막. 결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스물여섯 살이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늦게 해서 40살에 애를 낳아. 애랑 술 마실라며 나 60이어야 돼. 그냥 15살에 먹여야겠다. 괜찮아 인마 어르시면 반하실게. 55에 62? 난 나이 차이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 이미 나는데. 연아 몇 살까지 가나? 그 엄마가 허락하는 것까지 가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5, 6살까지. 왜냐면 그거보다 어리잖아? 그러면 만나서 얘기해보면 생각 자체가 어린 경우가 많아. 하루 종일 의기소침에 있어. 야 왜 그러냐? 물어보면 저 BTS 콘서트 티켓팅 놓쳤어요. 어 그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진지하게 핀토가 나가있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몇 살이어도 상관없는데 철없어 보이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인격적으로 성숙한 최대한 어린 여자가 좋대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딱 한 4, 5, 6 여기가 그냥 딱 적당한 거 같아. 그리고 20대 초반 제일 중요한 거. 결혼 생각이 없음. 근데 아직 취직도 잘 안 한 애들 있잖아. 그런 얘기 해가지고 한모양처가 이상형이다. 그러면 약간 뭐야? 어? 뭐야? 여자는 뭐 바깥 일 하면 안 돼요? 정작 내 또래 여자 애들이랑 얘기하면 아 씨X 집안일 하고 싶다. 회사 일 안 하고 집안일 하고 싶다. 정작 20대 초반은 아직 몰라. 아직 대의지 않았어. 아직 순수한 거지. 이건 뭐 남녀 불문이죠. 집안일 하고 싶다. 나도 가정주부가 꿈인데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가정주부가 제일 이루기 어려운 꿈이야. 현대 세대에 가능한 경우 많지 않아. 자식 없이 쉬는 생활 얼마나 오래 하고 싶어? 저는 딱히. 저는 그냥 결혼했다. 그러면 애기 축복 내리는 대로. 점지 해주는 대로 그냥. 바로 응해요 그냥. 노리고 하진 않겠지만 굳이 피하진 않는다는 마인드. 그래도 2년 정도는? 나는 뭐 신혼 생활 당연히 그렇겠지만 두만 있으면 애 있어도 신혼 다 즐겨. 솔직히 인정? 편하게 해주는 거 다 사고. 저는 첫째 아들 빗살. 저는 아들. 저는 첫째 아들. 둘째 딸 딸. 나도 사실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오빠가 있음으로 인한 그 가정의 안정감이 난 좀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약간 이러면 약간 여자애를 위한 오빠가 재료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가정의 든든함. 약간 밸런스 밸런스. 근데 현실적으로 두 명도 가능할까 싶다고? 저는 뭐 다다익선인데 너무 다다익선은 아니고 만약에 결혼했는데 넷째가 생겼다. 바로 묶어. 다섯째부터 이제 내가 힘들어. 구양에 그게 힘들 것 같고 그쵸 근데 이제 마누라가 힘들죠 사실. 저는 혼자만 아니면 돼요. 외동이 외롭다는 아닌데 그냥 나는 외동 별로 안 좋아. 외동이 외롭다? 그건 구라일 수 있는데 외동보다 남매 형제가 좋다는 난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제외하고 무한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무한한 내 편. 내 동생은 나 죽이고 싶어 안 말이던데. 아이 그거는 사실 내가 하면 했지 동생이 문제 일으킬 일은 딱히 없거든? 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냈어. 그러면 일단 무지성으로 일단 동생 편을 들 거 아니야. 얘는 혼내지만 그 상대방 대상으로는 너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너는 운전하지 마. 하면서 하는데 얘가 사고 낸 사람하고는 아이 근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게 되잖아. 안으로 굽는 혈연 어드밴테이지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저어 같은 오빠는 1티어죠. 제 동생은 진짜 복 받았어요 걔는. 아 진짜야 친오빠로서는. 어렸을 때는 별로 좋은 오빠는 아니었어. 전 제 동생 인정. 나 진짜야. 제 동생 나이스하긴 해. 왜냐면 엄마 아빠가 만약에 동생이 없었으면 나 공부 안 한 걸로 지금도 뭐라고 하셨을 텐데 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나마 동생이 이제 방패됐지 이제. 그래 넌 하지 마. 얘 하니까. 방송할 수 있게 된 계기기도 해. 난 며칠 전에 큐님이 형 수연 돕는 거 보고 좀 무서웠다. 아 아 힘이 약하거든? 나 걔랑 팔씨름하면은 힘 안 주고 있나 이럴 정도인데? 운동 에너지 자체를 잘 활용해. 아이 동생 때리면 안 되지. 나도 어렸을 땐 좀 때렸는데 솔직히 때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팼죠. 마지막으로 진짜 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중3 때였어? 중3 때. 아빠한테 욕해가지고 그때. 중3 때 이제 그냥 예고를 떨어져서 혜린이는 그때 이제 유쾌하게 넘어가 보겠다고. 그냥 오빠 다니는 학원고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 잘하면 되지 뭐. 근데 지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 이제 아빠가 거기다가 학원비가 얼마인데 학원이 잘못됐다. 속상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도 속상하니까. 괜히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동생한테는 데미지가 된 거지. 풀스토리 들으니까 동생도 이해 간다고? 아빠도 좀 너무 했어 그때. 안 그래도 자기 가고 싶은 고등학교 떨어져가지고 막 상처받아 있는 애를 이렇게 막 했으니까. 그때 나는 이제 그냥 나 혼나는 거 아니면 꿀잼이잖아. 안방 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빠가 계속 긁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얘가 말싸움을 막 해. 하다가 동생이 갑자기 갑자기 막 욕을 한 거야. 그때 딱 아빠도 아빠가 뒷문. 정말 나도 많이 개그였는데 나 한 번도 욕이 나. 무슨 느낌인지 알지?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와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때렸어. 그리고 그때 걔가 친구들이 좀 안 좋았어. 집 나가네. 우리 집 와서 자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걔 내보내려고 같이 놀고 오빠가 와서 같이 놀면 짜증 나서 가요 걔네가 집에. 아 나가라고. 왜? 그리고 그때 내가 또 말이 통했던 게 내가 그때 쇼홈즈웅 인기가요 존나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이돌 말이 통해. 처음에는 약간 개꺼를 나 하네. 막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동생이 컴퓨터로 막 인기가요 같은 거 틀어가지고 I'm heart sick, be crazy. 하면서 야 얘네는 춤이 약간 훨씬 대중적이다. 이런 거 하면 애들도 약간 어 나쁘지 않을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같이 놀고. 그래서 동생이랑 그때 화해자랑? 결국은 화해 다 하죠. 그때 나는 근데 막 그렇게 화난 건 아니여. 그냥 걔가 미쳤구나.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내 동생. 잘못했지. 그래도 때리면 안 됐는데 맞을만했던 거지 때리면 안 됐지.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 정도 말 안 하다가 둘이 가서 알바를 해. 예를 들어서. 막 고기는 하는데 나는 저쪽 테이블만 하고 얘는 이쪽 테이블만 해. 서로 만날 일 없게. 근데 컵 닦을 땐 만나거든요. 이제 컵을 내가 그걸로 밀어 넣어줘야 돼. 걔가 닦고 있으면. 이러다 보니 이제 건들잖아 이렇게. 컵을 하면 내가 이렇게 옆으로 비켜줘야 이리로 컵을 넣어줘. 딱 부딪히면은 내가 아! 이러면 얘가 뭐야. 잠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풀리면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 풀렸을 때 11시 12시 마감할 때쯤에 야 이마트 가자. 하면 와. 원래는 안 오는데. 둘이 가서 떠리 돈까스 같은 거 사면서 화해하지. 나도 나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내가 있었던 엄마 아빠랑 혜린이랑 있었던. 다만 맞벌이는 별로라서 여유 있는 우리 집안이었으면 더 좋았거든. 엄마 아빠가 맞벌이 시작하면서 제가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고 맞벌이가 별론데 아내분이 더 잘 벌면 전업주부 유튜버 바로 합니다. 근데 제 이상형 자체가 내가 챙겨주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결혼하면 와이프가 아침마다 식빵에다가 딸기잼을 먹는 스타일. 그러면 아침에 무조건 와이프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건 있을 수 없어. 잼을 아주 세게만 잠그고 다시 자. 그리고 이제 나한테 따달라고 오는 약간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거 따줘. 약간 이런 거. 어? 아 알았어. 착. 어때? 진짜 개변태 같다. 아 뭐 개변태야. 약간 좀 가부장이 있죠. 저는 가부장이건 가모장이건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청순가련 와이프가 게임에 재능있는 천재면 하는 게임마다 백미가 다 지면 억할래. 아 그건 또 좀 별로야. 완전 청순가련인데 롤 다이아야 막. 롤을 좀 못하면 좀 좋지. 나랑 이제 롤 보띠오. 이제 알려줬어. 이제 대충 알아. 노말 딱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달리다가 갑자기 레드 정도까지 왔는데 점멸을 써. 왜 썼어? 아 빨리 갈라고. 순간이동이라매. 그러면은 바로 롤 탈주하고 플스 파이브 켜서 철권하러. 방금 빨리 갈라고 상상 좀비여워서 설렜음. 그치. 빨리 갈라고. 와이프가 쇼핑몰 막 연매출 천억짜리 막 회장이야. 그러면은 양말 각 딱딱 째가지고 관물대처럼 쌉 가는 거냐. 겨울에는 먼저 나가서 자동차 시동 걸어놔. 따뜻하게. 히터 바로 나와야 되니까. 와이프 화장하는 동안 빨리 들어와가지고 스타일러해서 셔츠랑 꺼내가지고 한번 다려주고 옷 입을 때 와이프 손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오면 안 돼.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넥타이 내가 딱 해서 딱 해주고 어. 자기가 가자. 4살배기. 우리 딸내미는 뒷좌석에 이제 큐브 같은 거 하고 있어. 와이프가 이제 내리면서 우리 딸내미 유치원 잘 보내고 제 시간에 데려와야 돼. 걱정 마 여보. 집안일 당연히 힘든데 솔직히 각 잡고 3시간이면 다 하거든. 이불 빨래 이런 이벤트 말고 평소에. 싹 해놓은 다음에 내 와이프 입에서 여보 씻어란 말 안 나와. 항상 목욕 재개. 항상 연꽃 하나 띄워놓고 어차피 와이프 돈 많으니까 집에서 연꽃을 키워. 집에 우물이 있음. 딱 해서 목욕 재개하고 딱 기다려. 와이프 오기 30분 전에 물어봐. 제육볶음 아니면 뭐 원하는 거 딱 얘기해.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외식하자. 어머 여보 사랑해 마마마마마마 회식 가가지고 와이프랑 봉블루 글루 엔줄루 수바수바 뭐 약간 이런 그 와인 한 잔 꼴짝꼴짝 먹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딸내미 데리고 와야 되는 거. 딸내미 데리고 오는 거 깜빡했다. 딸내미 데리고 와서 친구들끼리 마니또 같은 거 만들어져가지고 약간 푸마시. 얘네 집에서 자는 날 쟤네 집에서 자는 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루만 6명 재우면 6일이 딸이 없잖아. 딸내미 이제 오늘 준수네 집에 놀러 가는 날이야. 자 엄마 아빠 없다고 울지 마. 그러고 해놓고. 애가 너무 많이 울어요. 없어. 근데 이러기는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매출 천억의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아내여도 집에서는 귀여운 아내 로망이다. 근데 나까지 같은 회사여서 회사에서는 갈굼받으면 약간 티열 두 배. 연매출 천억이면 딸기잼으로 뭐라 하기 전에 아 미친놈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끼우라고 했지. 사실 천억 벌 정도면 자기가 알아서 일어남. 부자는 이유가 있다. 주부여도 방송하냐고요? 와이프 야근할 때나 집안일 다 끝내고 아니면 집안일 생방. CCTV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형 근데 매출 천억이면 청소부 고용해서 집안일 못 하지 않을까? 아 그런가? 더 좋은데? 그냥 우리 집 마당에서 그냥 낮잠 존나 때리는 거야. 낮잠 딱 자고 있으면 집안일 관리해주시는 여사님 딱 오셔가지고 저기요. 오킹님 오킹님 부르다가 안 깨면 이렇게 깨고 약간. 낮잠 존나 자고 해야지. 지하에 뭘 두고 와서요. 아 그건 싫어. 지하 항상 확인할 거야. 저는 여자친구 생기면 동거할 거냐고요? 저는 좀 붙어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내 옆에 집을 구해줄 듯. 저도 여자친구 자취방 옆집으로 구해줬다가 지금 애기가 네 살인. 아 애기 네 살 개귀엽겠다. 내가 좀 약간 정년기에 들어선 그 기분이 드는 게 옛날에는 애기들 보면 마냥 귀여웠거든? 이젠 부러워. 데려가고 싶고요. 하루만 내가 데리고 놀면 안 돼야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고 약간. 망태 할아버지? 아니 애기 봐줄 테니까 왜냐면 얘네도 이제 둘째 낳아야 되니까. 괜히 저기 애 집에 있는 상태로 둘째 개 갖다가 잘못하면 아빠가 엄마 때리는 줄 알아요. 애들은. 근데 지금 20대 30대 초반이 경제적 여유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 그치 없어서 결혼을 요즘 다 30대 때 하는 거야. 옛날에 부모님들 세대와 우리 세대의 차이점이 애들이 뭐 정신이 깨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인생을 산 다음에 결혼은 나중에 하려고 하는 그 숫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는 회사만 다녀도 집을 살 수 있었어. 집 있으면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세대는 불가능하죠 그게. 지방 사는 친구들이 조금 더 결혼을 일찍 해요. 왠 줄 알아? 지방 살면 거기서 이미 본인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 굳이 서울에서 안 살아도 나는 여기서 좋은 직업 갖고 잘 살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집도 좀 싸. 그러면 바로 그냥 결혼 조지는 거지. 이촌 양도 영상 심하다고요? 한 15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촌 양도 영상 이촌 양도 건축을 얻으면 이렇게固定하게 쉽게 말하는 게 집으로 들어가는 게 입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